천안시가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안청년물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청년물 확장사업단과 함께 무료체험 페스티벌을 열고 방송인 홍석천을 초대해 토크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천안시의 도시재생지역 내 청년상인의 창업과 육성, 주변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천안역 앞 청년물 흥흥발전소에 입주한 청년상인 매장에서 체험을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는데요. 이후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는 최근 골목상권 살리기 힘쓰고 있는 방송인 홍석천을 초청하여 청년상인, 상권 활성화 그리고 도시재생을 주제로 청년상인 창업 성공 사례, 상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행사가 천안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원도심 도시재생 성공을 위한 단초가 되고 청년 창업 상인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흥흥발전소 창업 성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많은 젊은 층이 위입하여 주변 상권과 도시재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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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